1.2.2 이 점은 이 점을 차지했다 마이콜 이 거점을 떼 아꼈다 끄덕끄덕 히힛 2명 처치 히힛 히힛 다시 지내자 히힛 아 에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한 번만 더 10분 남았다. D 거점을 빼앗겼다. 파워플레이드 적이 잔해 거점을 점령했어. C 거점을 점령했다. D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뱅티지를 얻었군. 잔해 같은 파이트도 10명만 있으면 7개 기둥을 전부 세우고 뿌리 잡고다가 안될 수 있겠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크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지켜주지 않은 인생에서. 이루어질 수능이 능력인데. 어떤 비율로 인해, 파워 플레이크가 하나의 계약입니다.